반갑습니다 YGO클럽 윤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뷰는요 바로 아이스 울프입니다 뭔가 되게 차갑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이스 울프라는 뷰인데요 아이스 울프의 스펙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요 직경이 58mm에요 그래서 일반 사이즈보다 되게 큰 편이고요 폭도 43mm입니다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엄청 큰 느낌이 나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게입니다 무게가 63.7g이에요 다소 되게 가벼울 수 있는 무게인데 아이스 울프 자체가 일단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스펙이 나와버리면 요요가 너무 가벼워져 버려요 제 생각에는 잘 안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나는지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생긴 걸 보여드릴게요 생긴 거는 H 프로파일 라인인데 림 쪽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보통은 림 쪽 부분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한 바깥 기준으로 해서 8mm 그 정도가 되는데 이 아이스 울프 같은 경우는 한 12mm? 네 1cm가 넘는 그 림 두께를 자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스 울프는 과연 어떤 성능이 나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던졌을 때 느낌은요 자 던졌을 때 느낌은 자 일단 되게 가볍고요 그리고 스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던졌을 때 그냥 일반적인 도는 소리가 아니라 이 스택이 함께 도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약간은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소음은 베어링이 이상해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 바깥쪽 스택 때문에 나는 소음이니까요 네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던졌을 때 일단 가벼운 느낌은 나는데요 이 라인이 H 프로파일이거든요 H 프로파일은 무게 효율이 되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확실히 자 기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도 기술도 괜찮게 잘 되는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술 잘 들어가죠 자 일단 기술을 하게 되더라도요 가볍기 때문에 네 빠르게 빠르게 잘 돌아가요 자 이런 식으로요 네 프론트도 잘 되는 편인데 자 일단 풀메탈이랑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일단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 그리고 손목에 부담이 덜 갑니다 63g이면 거의 드라우프닐보다도 되게 가벼운 무게에 속해요 근데 아이스 울프가 제가 써봤을 때는 그 정도 가벼울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들어보면 63g이 맞아요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돌 때는 또 세게 돌아요 그게 이 아이스 울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세팅이 지금 보시면 기본 세팅이 일단 V컷 그루블 베어링이라 그리고 패드가 밑으로 딱 평평한 패드예요 그래서 레벨 2, 3의 블레이딩틴스 요요에 비해서 손목 리턴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손목 리턴이 되지 않는 요요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레벨 1, 2는 손목으로 올라오지만 이제 이거는 손목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 리턴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요요 같습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이 쓰시면 약간 어린 플레이어들이 쓰시면 손목에 부담도 없고 연습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요요입니다 일단 타겟 자체가 손이 작은 분들을 위한 요요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저한테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 허브스텍 있죠 이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거하는 방법 제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네 여기에 레버가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젖혀져 오른쪽으로 젖혀져 있으면 이 레버가 잠기는 거고요 왼쪽으로 열면 틱 하고 열면 자 지금 허브스텍이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허브스텍을 빼고 기술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 레버를 왼쪽으로 제껴서 이걸 빼시면 돼요 자 반대로 이거를 다시 끼시고 싶은데 만약에 다시 이걸 끼시고 싶으시면 자 레버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레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허브를 끼더라도 이게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왼쪽으로 젖혀주시고 그 다음에 허브를 넣어서 오른쪽으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브가 이렇게 안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허브를 넣고 오른쪽으로 젖혀주시면 안 빠집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듯이 레버 시스템이라고 신기한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자 근데 이 이유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스 울프는 아까 이제 그냥 기본 기술만 보여드렸는데 스텝 기술이 가능한 요요예요 스텝캡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텝캡이 넓게 되면 요요를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불틴 요요 중에 어... 샤벨 타이거 S나 쉐도우 이글 S 제외하고는 제일 효율적으로 요요를 잡을 수 있게 스텝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텝캡은 굉장히 작거든요 어느 정도 쉽게 잡을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던지면 툴악 툴악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다시 한번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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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넓은 스텝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스텝캡을 만약에 이 레버가 없었다면 손톱으로 넣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넓어졌기 때문에 제거하기 편하게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와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해요 일단 스텝캡을 빼고 끼는 게 너무 쉬워서 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스텝캡을요 제거해서 쓰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거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핑거팁이 이 스텝캡은요 핑거팁이 되게 잘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핑거팁 보시면 한방에 게다가 이게 스텝이 들어가 있으니까 1분이고 2분이고 계속 돌 수 있어요 폭 폭 아 근데 이게 왜 기존의 일반 요요보다 이 스텝캡을 장착한 아이스 울프가 핑거팁을 더 오래 두냐면요 스텝캡이 따로 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손가락을 요에다가 대면은 이제 마찰이 있으니까 금방 쉽게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볼 베어링으로 요요하고 바디가 따로 움직여 버리니까 더 핑거팁을 오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핑거팁을 굉장히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아이스 울프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요요고요 그리고 스텝도 쉽게 빠지고요 핑거팁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요요 중에서는 또 아이스 울프만 한 게 없네요 네 굉장히 자 지금까지 블레인티스 6 아이스 울프 리뷰였고요 아 이것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네 YJU클럽 인종기의 아이스 울프 리뷰였습니다 안녕 빡